고구려 계곡공신마의 극제사께서 지으신 삼일신고 독법, 삼일신고 읽는 법, 마의 극제사가 1위되. 우리 신도들은 반드시 신고를 잇되 먼저 깨끗한 방을 가려 진리도를 벽에 걸고 세수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옷깃을 바로하고 비린내와 술을 끊으며 향불을 피우고 단정히 꿇어 앉아 하늘님께 묵두하고 굳게 맹서를 다지며 모든 사특한 생각을 끊고 366알이 박달나무 단주를 쥐고한 마음으로 잇되 원문 366자로 된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주에 맞춰 일관할 진이라 읽기를 3만 번에 이르면 재앙과 애군이 차츰 사라지고 7만 번이면 질병이 침로하지 못하며 10만 번이면 총칼을 능히 피하고 30만 번이면 새, 짐승이 순종하며 70만 번이면 사랑과 귀신이 모두 두려워하고 100만 번이면 신령과 밝은 이들이 앞을 이끌며 366만 번이면 몸에 있는 366개의 껴가 새로워지고 366편으로 기운이 통하여 천지가 돌아가는 366도수에 맞아 들어가 괴로움을 떠나고 즐거움에 나아가게 될 것이니 그 오묘함을 이루다 어찌 저그리요 그러나 만약 입으로만 외고 마음은 어긋나 사특한 생각을 일으켜 함부로 함이 있으면 비록 억만 번 일을 지라도 이는 마치 바다에 들어가 범을 잡으려 한 것 같아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수명과 복목이 줄게 되며 재앙과 화가 고대일고 그대로 괴롭고 어두운 누리에 떨어쳐 다시는 빠져나올 방도가 없으리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애쓰고 힘쓸지어다 여러분 애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이와세계 만만색 ... .